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 있는 이 13천네 랜덤볼 오랜만이죠?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요 상품들이 다 살아있거든요 23번도 살아있고 뭐 이렇게 다 상품들이 살아있는데 근데 상품이 예전에 저희가 하던 거에 비해서는 플라스틱이 많이 열어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고 불도 많아졌고 응 근데 불도 많아져가지고 자 그래도 오랜만이니까 한번 기분좋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뒤쪽 공유해볼게요 네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왜 이렇게 챕하고 잘 잡냐?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서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얼마만이야? 몰라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 여기서 하려고 그러다가 몇 번 기계가 고장나서 못했는데 맞아 아니 혹시 고장나서 붙이면서 더 잘 잡게 만들어 놓은 거 혹시 된 거 아니야? 그런 건 아니겠다 그래 그럴 리가 없지 어쨌든 저는 뒤쪽 공유하고요 두현이는 뭐 앞에 공유하던가 하면 될 거 같아 그래 내가 맘대로 각자 원하는 곳으로 대입 그래 그런 거 좀 좋아 물 적어 구석 물 적어 구석 아 열쇠가 아니네 개비 혹시 몰라 응 소리 안 날 수도 있잖아 맞아 소리 안 날 수도 있어 소리 안 나게 바꿔 놓았을 수도 있어요 응 우리가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뭔가 열쇠를 하나 보고 보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진짜 소리가 혹시라도 안 나게 해 놓을 수도 있으니까 응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 겸 근데 소리가 안 나도 열쇠는 좀 티가 나요 이게 내려오는데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무게 때문에 좀 어 티가 확 나 무게 때문에 잘 잡네 고니가 잘 잡는 건가? 아니 고니가 잘 잡히는 건가? 어? 아 딱 막혀버렸네 이건 뭐 괜찮 다른 건 같이 나오겠죠? 어? 아 봐봐 뒤쪽이 좀 어렵긴 해 응 뒤쪽을 공유해야 돼 뒤쪽이 좀 어려워 확실히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동작에 하나 보는 걸로 목표로 할까요? 열쇠? 어 하나는 끌고 와야지 그럼 그러니까 아 그냥 내려봐 아니면 싫어 이쪽은 난 치면서 내릴 거야 두석에 터고 싶으니까 오케이 가자 아 열쇠 아니네 응 칠랑칠랑 또 한 번 해줘야 되는데 그치? 응 기약 없나 근데 오늘은? 아이 아이 자 고니 타임 끝 몇 개 봐봤어? 네 개 다 꽝 열어봐 어 자 저는 자 이번에는 기온이 차례 아 꽝 이쪽? 제만봐 제 구석이 여기 붙어있는 거 아니야? 뭐? 앞에 어디? 앞에 왼쪽 구석이 붙어있는 거 아니야 열쇠? 어 너무 정갈하게 잘 아 너무 잘 돼있어 잘 모아져 있어서 너무 의심스럽다 할까? 그래 그래 네 개 또 네 개? 어 자 그만해 포니 차례 이렇게 뽑혔을 때 있긴 한데 돌이 나오질 않아 돌이 나와야 뭘 할 텐데 꽝이라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응 어? 결국다 어? 이거 열쇠야 나 소리 들었어 방금 창문 찾아라 어 이거 열쇠다 열쇠다 소리 났어 이거 열쇠 어 설마 저거 혹시 저거지? 저거에요 저거 두번째 어 저거 저거 어 거기 있어라 아 근데 헷갈려 잠깐만 저거는 헷갈릴 수 있잖아 어 맞아 어 아 얘는 아니고 아 지금 얘에요 얘 두번째 잡아 아 저거 찾기 근데 위치가 아 살짝 건드리겠다 위치가 좀 어렵네 괜찮아 핫 잡아 따아 딸나 잡았어 지금 밖에 하나 응 어? 아니 어 그럼 먹었다 먹었다 어 이제 좀 공간이 나오겠다 그러면 어 이제 좀 공간이 나오겠다 그러면 얘 얘 얘 얜데 바로 추억 앞에 있는 애 그럴게요 어 다시 들어왔고 얘 네 진짜 차게 있는 거 아니야? 버즈 플러스? 그럴 수도 있어 진짜 그러니까 오 잡았어 이상하게 앞에 볼이 너무 많잖아 샤벌 이쁘게 안 나와 나오긴 예쁘게 해줄다 이제 지금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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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아 아 아 진짜 너무 흔들렸어 아 엄청 흔들렸어 그니까 배고껴 다시 잡을 수 있어 어 잘사는가 자 이 볼과의 싸움입니다 땡 아 좀 오 오 신기술 오 신기술! 하다구! 아 진짜! 일단 볼 저기 이쪽 앞에 건드려서 하나 뽑았거든요? 어.. 어.. 힘들었습니다. 근데 뭔가 예전과 좀 잘 되는 느낌도 있잖아. 약간? 어. 예전에는 더 신기 없었던 것 같아. 나왔다. 부족이나 못 본다 해봐야지. 아무것도 없었잖아요. 저희는 못하니까요. 가자! 어? 열쇠다! 열쇠인데? 열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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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입니다! 어떻게 찾았는데 열쇠? 우와 잘했다. 근데 그쪽에 있는 거는 안전골과 같긴 해. 그래도 뭐 뽑아야지. 아이 그거 말고! 어 저 오른쪽에 있는 건데. 좀 어려운 위치로.. 어? 열쇠가 없었는데? 아닌가? 진짜 소리 들렸어! 쟤 기억은 해봐. 기억은 해봐. 일단 얘네부터 뽑아야지. 지금 옆에 밀려나는 쟤지? 어 지금 지금. 꼭꼭꼭히. 글자 보이는 애. 응. 아 이거 일단 만 원 더 해보고. 그래서 그냥 놔두고 했어. 아니 뭐야! 밀렸어. 에이. 이렇게 나오고. 괜찮아 여기 있는 거 뽑으면서. 딱 하다가 또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. 하나 건들면 아마 바로 빠질 것 같은데. 어? 쟨인데. 지금 약간 벌린인줄. 횡단하네. 지원자. 이거 이거. 어 알아 알아 알아. 얘는 일단 주변에 건드려서 좀 위치를.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좋습니다. 일단 열쇠 발견한 것만으로는 너무 좋다. 어 그러니까. 하나 더 뽑겠다 열쇠. 저 뽀깃뽀깃 글씨 있는 거지? 맞아요. 나이스. 자 이번엔 앞에 떨어뜨리겠습니다. 나이스! 어 잠깐만 해봐. 저거 약간 벌어져 있는 거. 어 알아 알아 알아. 뭔지 알아. 나 뭔지 봤어.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소리가 좀 불었어. 제일 끝에는 이거잖아 이거. 얘 말고. 어 지금 벌어져 있는 거. 어 안으로 들어간 거. 저 뽀깃뽀깃 이쪽에 있는 거. 아니 수도 있어 근데. 이거거든요 이거? 그거 말고. 그거 아니야. 너 저 위에 뭔지 알아 뭔지 알아. 이거. 뽀깃뽀깃 저거. 그거 있는 거 같아 각선. 아니고요. 화이팅. 꽝이어도 이제 빨리 확인하면. 괜찮은데. 아 여기 조정이 힘들어. 살짝 우리 앞쪽으로 좀 와야겠다. 잡아. 됐다. 이거 이거 이거. 제발 맞아라 열쇠. 페틀로 들고 갈게 이거. 일단 소리를 들어봐야 돼서. 어 맞나? 그래서 알아보고 들리지 않아? 어 뭔가 맞는 거 같은데? 열쇠가? 이렇게 들린다니까? 어 그러니까. 소리가. 으악! 소리가 엄청 이상했어. 소리가 좀 이상하다 좀.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여기까지 뽑고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. 이제 끝내자. 됐다. 잡았다. 잡았다. 앞에 떨어트려야 되는데 이거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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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저 랜덤보리오 하는 소리가 완전. 이거 열쇠근데 소리가 옛날보다 좀 덜 들리는 거 같아 진짜. 아니. 내가 음악 잘 듣지 않았어? 어 잘 들었어. 이? 오? 택도 없쥬? 그러니까. 원래 떨어트리는 거니까 저거는. 하나 더 찾아보고 싶다. 자 기회 세 번 넘었고요.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. 하나 더 찾으면 뭐 또 하고요. 나이스. 나이스. 우리 둘이 약간 지금 속으로 기대하고 있다. 열쇠 하나 더 발견되라. 그렇지. 4개 뽑으면 레전드니까 진짜. 여기서 벌써 3개가 나와가지고. 지금 볼이 나간 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. 거의 초기 세팅부터 저희가 시작한 거라. 저쪽은 뭔가 없을 거 같아. 저쪽은 오늘은. 아까 변드리고 오는데 뭔가 느낌이. 오늘은 뭔가 별로. 자 봅시다. 오 열쇠 하나. 둘. 둘. 셋. 아이고 아이고 열쇠 번호 봐버렸나? 봐버렸어? 아니 안 봤어 안 봤어. 일단 3개 있어요 3개. 일단 까진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. 무조건 요번. 아 안 돌아갑니다. 아니야 이거. 몇 번이야? 6번? 6번? 아 요거 요거. 포크랑 숟가락. 스타벅스 포크 숟가락 젓가락 세트. 자 하나 뽑았습니다. 요거. 네. 일단 아직 저에게는 2개가 남아있거든요. 2개나 남았거든요. 자 한번 봅시다. 요것도. 제발요. 오랜만에 가자. 아 이것도 아니야. 5번. 또 똑같은 거. 이거는 중간에서 2개 뽑은 거일까. 이게 중간에서 2개 나온 거고 이게 앞에 있던 거 같아. 내가 봤을 때. 그렇지 않을까? 아니면 말고. 이건 왜 테이프가 2개나 붙어있어? 테이프 2개? 상당히 의심스럽죠? 자 이제 끊어서. 제발 그냥 끝내. 고너. 테이프 2개는 너무 의심스럽죠? 아악. 나이스. 앞에 있었나봐 진짜. 대박. 아주 좋았다. 와. 버즈 플러스 여러분들. 제대로 뽑았습니다. 오랜만에 한 거였는데. 그러니까. 요거. 우리 스타트네. 오빠 거랑 내 거. 그러니까. 와 이거 2개. 스타벅스 거 2개 뽑고. 그 다음에 이제 버즈 플러스를 뽑아서. 아니 볼이 이만큼 남았는데. 그냥 끝내버렸습니다.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. 너무 좋다. 제대로 참교육 성공. 펑. 자 그러면. 테이프 2개의 영상. 재밌게 보셨으면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